스피드 배고 서브 직선으로 깨놓고 떨어집니다 첫 득점은 서브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메가 파이팅 첫 번째 서브 득점은 자신감을 가지기엔 충분한 출발입니다 메가 선수 바로 맞다 오겠습니다 처음 V리그를 뛰었는데 정말 잘 뛴 것 같아서 기붑니다 메가와티가 처음 첫 경기 잘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있었는데 오늘 또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라운드 때는 공격 2위, 오픈 2위, 후위 공격 2위, 치고프트 2위를 기록한 메가 선수 1라운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기다려주세요 확실히 불안한 선을 보여주시ї는 것을 안에서 축하러 나는 뛰어의 경기도과 함께한 그리고 제 경기적으로 보여주시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기가 좋은 경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사랑하고, 지속해 선생님과 함께한 경기의 Lucy 감사합니다.